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에도 잃어버린 20년이 과연 오는 것일까 12월 23일날 중앙일보는 묵직한 주제를 담담하게 스스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글을 실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실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나 간에 모든 경제주체에게 경제 문제라는 것은 단순 명료한 몇 가지의 원칙을 지키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 잃어버린 10년이나 잃어버린 20년이나 잃어버린 30년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몇 가지 원칙을 지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둘째는 중장기적으로 지출을 소득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가 셋째는 부채를 능력 바깥으로 늘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원칙이죠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처로 칼럼니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2년, 2015년, 2019년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 경제는 그때마다 제페나이제이션 일본화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땜질의식 대중요법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이나 체질 개선 같은 고통스럽지만 근본적 처방은 전혀 없었습니다 금리나 환율 상승, 재정 확대라는 강력한 모르핀 주사만 놓았습니다 그 결과 잠시 위기를 넘기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산뜸이처럼 쌓였습니다 경제는 마법이나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이 유예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초저금리와 천문학적인 재정 살포로 2년의 시간을 그냥 넘겼을 뿐입니다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주장 가운데 중요 부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 논평은 이렇습니다 가계부채, 자영업자부채, 국가부채를 시간경과에 따라서 통계자료를 쭉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제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부채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갚을 건가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한국경제의 일본화라는 과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계속해서 이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이나 지출을 줄이는 일은 모두 딱 한 단어와 만나게 됩니다 구조조정인 한 단어입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다이어트하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그냥 없애는 겁니다 그러나 이호철 칼럼니스트의 주장처럼 외환위기가 끝난 다음 2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는 구조조정다운 구조조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정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빚 내서 다 열심히 잘 써왔습니다 교육청은 지금 예산이 남아서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탕진이 교육청에만 해당하겠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예산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이 1년에 100조원 이상의 국채를 찍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있는 겁니까 1년에 100조 이상을 오늘도 보니까 내년도에 166조를 찍는다고요 작년에는 185조원과 찍었죠 빚을 낸 겁니다 이러고도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그것은 제정신인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 풀어서 경제 못 살립니다 이렇게 구조조정 없이 돈 풀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반드시 당합니다 건너뛰는 법이 인생에는 없는 거지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또 이철호 기자의 칼럼니티 주장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버텨낸 것은 기초 체력이 탄탄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내 기관이 보유한 국채의 비중이 90%로 높은 데다가 순채큰국의 지위가 확고했다 그 덕분에 일본은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든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자본유출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다 순외하자산은 253조엔 3조 1900억 달러가 되고 또 무역숙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 경상수지는 넉넉한 흑자를 유지했다 한마디로 외환위기 걱정이 없었다는 말이다 일본은 1991년도 개인순저축률이 15.9%였는데 10년 후에 3.7%로 하락했다 이것은 기나긴 불황 동안 일본 국민이 저축을 줄여서 소비를 충당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순저축률은 2.7%에 불과하다 저축을 줄여서 소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면 언제 소비 감소 가계 파산 불황 심화에 악순환이 빠질지 모른다 한마디로 일본은 겨울잠을 자도 버틸 만큼 피하지방이 두텁지만 한국 경기의 피하지방은 피낙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요철 칼럼니스트의 중요한 칼럼입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말을 할 것 없이 일본은 2차 대전에 패배했지만 출발부터가 탄탄한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었고 이것을 기초로 저펜남바완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세계에 돈을 끌어당길 정도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축적했습니다 한국은 해방이 됐을 때 자전거 바퀴 하나 제 힘으로 만들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채를 끌어다가 일기반을 마련했고 무역 숙지 흑자가 일본과 비교합설 정도로 짧고 그 규모도 작았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대니 안전하겠습니까 저는 견드리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언제 터지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관심거릴지 그냥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빚을 끌어당겨서 써본 사람은 압니다 그 빚을 원리금을 넘기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20년 정도의 저는 거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외환위기를 진지하게 겪은 사람들은 잘 압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 자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골목대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힘을 갖고 있는 힘이 센 사람은 바로 달러와 부채를 빌려준 채권단이라는 겁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아주 30대 초반이 아니고 30대 말이죠 아주 빼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힘은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안 거죠 빚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부채 앞에 저는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 또 시작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는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려서 자신감도 좋고 낙관노는 좋지만 항상 비가 오는 시절을 대비한다 그런 자세를 갖고 준비하고 아껴 쓰고 아껴 써야 되는 거죠 뭐든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쓸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돼 절약하고 가게에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사회가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